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엘지엔솔 ESS 화재로 파우치 배터리의 한계를 드러내나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일본에 공급한 ESS를 사용한 가고시마현의 대규모 태양강 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기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ESS에서 시작됐고 이 사고로 ESS 설비가 설치된 건물 한동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치는 6.5M 규모로 2017년 완공되었고 낮에는 태양강 패널로부터 전력을 생산해 ESS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엘지엔솔 성능 보증 기간은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년 정도 되었죠 이 화재가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밝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양강 발전을 계속 늘려왔고 엘지엔솔도 ESS 공급을 확대 했습니다 현재 일본을 넘어 미국 ESS 시장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총 3조를 투자해 16기가 규모의 ESS 전용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의 ESS 화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같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SK-1의 경우도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화재 사고가 있었죠 이 장치는 순수 ESS 라기보다 UPS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에는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이전 생산한 NCM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용 배터리가 UPS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SK-1의 경우 ESS 전용 배터리를 생산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삼성 LG의 경우에는 ESS 전용 셀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패킹이라든지 내부 양극재 조성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SK-1은 파우치 배터리이고 2014년 이전 생산이니 8년간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몇 년을 보증했을까요 배터리 문제라고 한다면 파우치 배터리의 밀봉선과 내부 가스 벤팅 장치 없음 등 파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각형 원통형 대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ESS 관점이기 때문에 양극재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2020년 ESS 양극재 선택 예측입니다 이때도 LFP 사용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우드 맥힌지 예측에 따르면 LFP는 점차 확장돼요 ESS 부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쩌면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으로 본다 2015년 10%에 불과했지만 저렴한 가격 긴 수명 안정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2020년 15% 2030년 30% 이상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전기차 침투율이 50% 근처까지 왔죠 하지만 전기차는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침투율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ESS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ncm 상태로는 ESS 배터리로는 가망이 없다 라고 봅니다 2030년 30%가 아니고 70% 이상으로 봅니다 다시 파우치로 와서 안전장치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발생 원인을 극한 케미스티 관점에서 보면 파우치 각형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원통형은 커질수록 불리합니다 파우치 각형의 차이는 외관 패키징 차이이지 내부 케미스트리 극판의 차이는 현재 없습니다 lg nsol이 lg 화학 시절 라미네이션 & 스테이킹으로 기술 PR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트폴딩 스테이킹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각형 파우치 lfp 구분 없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즉 극판 케미스트리의 차이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배터리 화재를 보면 최종적으로 주위 셀로 확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림에 보면 가스만 나오느냐 불꽃 화염이 보이느냐 폭발현상이 있느냐 등 배터리 화재는 단계별로 확산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셀에 안전장치가 있으면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파우치는 셀 상태에서 화재 확률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팽창 후 파우치가 터져야 하고 터진 강도로 제어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포장 강도가 낮아질 수 있어 파우치 사용 수명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 ess 사용 수명 증가로 화재 증가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 비전 프로 같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에서는 무게가 가벼운 파우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전 애플의 일체형 배터리가 나오면서 파우치의 시대를 강하게 열어 준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게 전기차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파우치의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보면 원통용에서 게스 릴리스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빼주는 경로를 생성케 해 폭발로 이어지지 않게 합니다 각형도 상단에 보면 벤팅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형 원형의 패킹이 최근 전기차 방향인 팩 간소화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기차에 배터리 장착을 위한 패킹이 거의 필요 없는 단계까지 진화할 것입니다 최근 파우치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우치 셀 투 팩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파우치 lfp도 만든다고 하죠 결국 파우치는 셀 단독으로는 전기차에 넣을 수 없습니다 셀 투 팩이라 하더라도 각형화 모듈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ess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ess는 설치 장소의 크기와 비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lfp가 가장 적합하죠 하지만 비싼 도심에서의 ess 장치 ups 장치는 좀 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겠죠 현재 ess 장치의 용도는 ups 장치보다는 남은 전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전력을 보관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lfp 배터리가 절대적입니다 최근에 데이터 서버도 증설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심에 있으면 ncm이나 l-homer가 유리할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다고 하면 lfp로 충분합니다 화재 진압과 사용 수명에서는 안전장치가 있는 각형이 유리하고 파우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화재 진압 장치를 추가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전고체에서는 처음에는 전기차 적용을 위해 각형을 선호할 수 있지만 최근 삼성 sdi 가 언급했죠 근데 향후 전고체가 진짜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으면 파우치 정도의 패킹만으로도 만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파우치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설치한 점이